천지 창조의 근본 목적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 천지도 인간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며 살고 영으로도 신부의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그 목적을 두고 천지도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항상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기타의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주를 향한 사랑 혹은 형제들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깨지게 되면은 모든 화목도 깨지고 역사도 깨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사랑하는 자들끼리도 그러하고 모든 역사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최고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사랑이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 바로 사랑이 깨진 것입니다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주와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미와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이겨서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까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최고라고 할까요? 주께서는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끼리도 사랑이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없다 믿음이나 소망만으로는 한 몸이 될 수 없다 사랑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이 깨지면 만세의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믿음도 깨지고 희망도 깨지고 약속한 것도 깨지고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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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